대가리까지 다 씹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바삭바삭 하거든요. 하모니카 볼듯이 자 오늘 온 것은 압산입니다. 여기 압산 순환도로 있는데고 대명초등학교 있는 곳이구요. 오늘 온 것은 여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뽕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곳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어구이 아주 좋아하는 집인데요. 먼저 반찬 한번 보시죠. 압산 전망대 올라갔다가 땀을 비우듯이 흘리고 나서 먹은 첫 끼였습니다. 강된장 보리밥에 들어갈 야채구요. 기본 반찬 구성 함께 하고 계십니다. 그 다음에 산나물도 나오고 도토리묵도 나오구요. 자 이게 고등어 한 마리 4천원 인데요. 아주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등어입니다. 크기도 그렇게 작지도 않구요. 맛있어요. 자 그리고 부추전 입니다. 가격은 6천원 이구요. 아주 두텁게 맛있게 식감 좋은 그런 부추전 이구요. 그 다음에 강된장 보리밥과 함께 먹는 강된장 입니다. 자 야채를 듬뿍 넣어 주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된장을 싹 뿌려주시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썰자쿵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고추장 짜자잔 뿌려주시고 야무지게 비벼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우 빨간색 양념은 정말 사랑이야 사랑. 자 이제 먹어봐야 되겠죠. 한입 크게 들어갑니다. 여기 반찬들은 기본적으로 다 정갈하고 맛있어요. 먹을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하루종일 그 전날도 제가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특히 이 잡채 아주 맛있었어요. 여기가 11시 반부터 하는데 제가 11시에 도착을 했거든요. 그래서 30분 기다려서 음식을 먹었는데 첫끼 맨 먼저 나오는 음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잡채가 뜨끈뜨끈하게 나오는데 아주 맛있더라구요. 자 고등화는 살점 조금 조금 먹는 것보다 큰 살을 들고 그냥 뜯어 먹는게 제맛이죠. 딱 굽힌 정도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바삭바삭하니 음 너무 좋아. 고등화 한입 뜯고 그 다음에 보리밥 한숟갈. 자 그리고 이 집 부추전이 대충 성의없이 만든 부추전이 아니라 버섯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부추전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서 부추를 아끼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부추전입니다. 그래서 식감도 좋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도 예쁘죠.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자 이번에는 고등화 올려서 한숟갈. 야무지게 한입. 참 추적게 먹는다. 고등화 완전 맛있어. 저는 이 고등화를요 가운데 큰 뼈 이외에는 이 집에서 먹을 때는 거의 뼈까지 다 씹어 먹는데 목에 걸리는 거 없이 잘 씹힙니다. 그만큼 잘 굽혀있다는 뜻이겠죠. 음 맛있어요. 어우 더빙하면서도 또 먹고 싶다. 어우 잘 먹는다. 잘 먹어. 자 이번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고등화 대가리 인데요. 대가리까지 다 씹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바삭바삭 하거든요. 아삭 아삭. 요거는 이제 아가미거든요. 아가미까지 통째로 그냥 다 씹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음 손가락까지 쪽쪽 빨아주는 쌀쑥. 다시 한 번 더 야무지게 한 숟가락 때려주시고요. 자 이제 반대쪽 머리 대가리 들어갑니다. 어우 저 눈알이 왜 저렇게 커 보이냐 저거. 눈알도 맛있어요. 눈알도 음 맛있어. 자 이제 부추전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조리 다 먹어줘야 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강된장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맛있거든요. 그냥 국자로 퍼서 이렇게 후루룩 자 이제 뼈째 들고 뜯어봅니다. 하모니카 불듯이. 자 이제 나머지 마지막 남아있는 고등어 한 점 딱 올리고 이제 먹을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.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보니까 땀 흘리고 나서 뭐 많이 먹었다. 뭐 그래서 뭐 운동하고 먹기 때문에 뭐 건강한 돼지다 그런 말 한 것 같아요. 아휴. 자 근데 저 밥 남겼어요. 두 그릇 시켜서 조금 남겼습니다. 네 이것도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자 저는 또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바원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신뽕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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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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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